2, 3알루에서 김도영의 타석 김도영 선수의 통산 만루 타율은 이하 6푼 섭리 올 시즌은 10타수 2안타 2할 총을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담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김도영의 역전발루 엄룩 스타성이란 이런 것이다 김도영이 또 한 번 증명해 보입니다 이 홈런은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첫 번째 만루 홈런이자 김도영 선수에게도 데뷔 첫 만루 홈런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김도영 저렇게 밀어서 우측 가장 깊은 곳으로 넘긴다는 게 높은 볼을 때렸기 때문에 점점 밀려서 파울 볼 밖으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밀려나가지 않고 볼 때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요 힘으로 이겨냈다는 거겠죠 나가지마 나가지마 계속 최연구의 타고는 좌중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쓰리아웃 5회말 김도영의 역전발루 홈런 경기 뒤집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